살아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어디서 갔지? 슈퍼에 갔나? 쌍둥이, 쌍둥이였어. 그럼 도해강도 독고지원에 따녔단 말이야? 아주머니 안에 계세요? 어? 이게 누구야? 독고영기 씨 아닙니까? 이야, 대체 몇 년 만이죠 우리? 걱정 많이 했는데, 할머니 장례식 때도 안 오고 해서. 절에 모신 건 알고 있어요? 우지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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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독고영기 씨! 형! 설명해봐. 조금 전 상황. 형. 우리 직원이었어. 뜻밖의 여기서 만나서 아는 얼굴 같아서 인사를 했더니만 저렇게 다짜고짜 도망을 쳐버리네. 뭐라고? 형 회사 직원? 그러니까 본사는 아니고 지방 공장에서 근무한 걸로 알고 있어. 음 회사 직원으로 찾아오는 곳에 오는 곳은 결과도. '' 감사합니다.